제, 제 상대로 리븐 상대로는 방템 둘러도 돼요 저쪽이 오레일이어서 방템 둘러도 돼 어 다리우스 장애인가봐 다리우스 넘버원인데? 아이, MO1이구나 이런 씨 넘버원인줄 알았네 MO1 탈모원? 탈모 넘버원? 아, MO1 아, 탈모 탈모 넘버원인줄 아, MO1 오케이 실력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내가 첫판이라서 이게 지금 시작한지 첫판이거든요 쌀수도 있어요 알죠 이거 첫판이니까 뭐 쌀수도 있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게임하는거거든요 그때 맨사도 좀 이해해 첫판은 손불기니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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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했어요? 게임은 즐겁게 하는거지 인지도 없어? 이 세개 나 저 안합니다 저 안할랍니다 저 안할랍니다 저 이거 저 저 저 정글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저 맨탈 나왔습니다 저 인지도 없대요 많이 쫓아다닙겠습니다 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깡이쩔어 하지말래 오, 바로 미드로 가야지 미드로 이분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어이 개못해 저 새끼 뭐하는 새끼냐? 쟤 뭐하는 새끼야? 아, 뭐야 봤냐? 이게 내 실력이다 봤냐? 봤냐? 맞아 내 실력이다 나 무시하지마 이 자식들아 인지도는 아무리 써도 어? 롤실력 하나는 인지도 인지도에 비해서 실력은 1위다 립은 전멜 뺐죠? 오케이 전멜 뺐고 아이고 들고 들어가서 1레비 있기 때문에 뭐하는 스킬이? 리븐 드릴게요 존나 웃기게 하네 우리 베이커 미드리븐 했어요? 우리 상혁이 형 어제 미드리븐 어? 뭐 했나? 이게 뭐해? 무스기 무슨 드리기야? 이거 주말 오, 살짝 살짝 위험했다 살짝 위험했으 무스기 노평캠인데 근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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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이 아아! 마이 가란! 가란 마이채! 오케이! 오케이! 왜 노워시냐? 흐어어어? 여기가 다이아인지 아니면 실버인지 모르겠네 다리가 잘해 세주가 못하는 걸지도? 엣 바운스토 방스트 뭐야 이거 컴퓨터 에디악인가? 쿵스님 컴퓨터일지도 오케이 근데 이게 후환이 좀 무섭다 우리가 후반 조합이 좋긴 한데 이게 어디가? 어 리본 없는데 이분 얘 요기 왜 갔냐 이분 다리장이 멘탈 터뜨리기? 어 무빙보소 야야야 모르는척할게 그렇지 안보여 안보여 야! 아이 궁없어 얘? 아 5렙이야? 아하아 5렙이야? 가자 가자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못따면은 6렙이야 6렙 막타 막타 내꺼 막타 아이 막타 이 블리츠 이 자식 벌리티름 개극혐 닉네임 바꿔 막타 개극혐이라고 나 레드있기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요 3타 다 빠졌거든 어 야야야야 미니언 너무 많아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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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언 야 미니언 너무 많아 미니언 너무 많아 어이 쫄았는데 이거? 아 이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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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리 어 자리 마이리 마이가 죽기위한 설계였죠 아 ㅈ 이 이 하 이 이 이 리븐이 리븐이 존나 과감한데? 아까전에 동생이 하고있다가 형이랑 바꾼거 아냐? 체인지? 체인지한거 아냐? 왜이렇게 잘해줬대? 아 깜짝 놀랐어 플레이 리븐이 솔직히 못해서 잘해보이는거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아니라고 하려했는데 솔직히 좀 맞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좀 잘해보이는 그런거 있잖아 공부 못하는 그 꼭 여자들 무리 보면은 꼭 좀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다니잖아 자기가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거랑 똑같은거 같아요 리븐이 자꾸 형동생 바꿔가면서 하나봐 내가볼을때 한번 죽을때마다 꼭 이런애들이 있거든요 꼭 이런애들이 있거든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형이랑 한 목숨씩 번갈아가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메탈슬러그 할때 한번 뒤주면은 아씨 내 차례야 이러면서 자리 뺐구만 어? 지금 리븐이 내가볼을때 딱 그 형동생 바꿔가면서 하는거 야 다리우스만 쟤네 잘컫다 그레이브즈럭 어어? 와 리븐 와 와 와 세상에 세상에 이게 다이아미라 다음판 저도 리븐해야되겠어요 저런사람도 리븐하는데 내가 리븐안하면 안됩니까 내가 리븐하면 안됩니까 저런사람도 리븐하는데 나도 리븐해야되겠어요 다음판 조심하십쇼 다음판 리븐합니다 다음판 조심하십쇼 좀 쉬었다 돌리십쇼 어 어? 뭐지? 뭐냐 얘 뭐냐 야 얘 진짜 AI 아니야? 라이엇이 잘못 넣은거 아니야 시스트로? AI 초급본 넣은거 아니야? 큐안잡혀가지고 짠 AI AI 넣은거 아니야 쟤? 돈 안두는거 같애 리븐님 좀 죽어줄까요? 이제는 좀 안타깝다 좀 안타까운 기분마저 들어 에잇 여기 하핰 이새끼 어? 일부러 지는척하네 쳐말려놓고 실력으로 어 일부러 지는척하네 너 이겨라 일부러 고이트롤 하는거처럼 보이게하네 그은 자기 막 개뛰려놓고 실력 아닌것 마냥 고의를 던지는척 봐바 리븐 봐바 말하는거 봐바 그분 승률 30% 데리고 뭐하는거 아씨 망했다 살려줘 야 지금 처형되면은 나 죽나? 지금 처형되면 처형됐어도 있을거같은데 이거? 처형되자 처형돼 처형돼요 조금만 뻑이고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이 나 살았다 제발 죽여줘 제발 부탁타워 나이스 처형 엄청난 판단이었다 기가막힌 판단이었다 이거 챌린저도 못할 판단 리븐 승률은 25퍼에요? 이씨새끼 리븐 이새끼 양심있나? 야 나 줄아 내가 먹고싶어 하아 하앗 아 이씨 이새끼 주는거처럼 하더니 결국 치가 처먹을려고 이씨 야 이거 먹어 먹어 이 마 이새끼 먹어 먹어 이새끼 마이 먹어 이새끼 먹어 먹어 이씨 이거 이새끼 오스텍 주지마 나이스 나아 에헥 에헥 잠시 쉬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어 뭐야 안 먹어야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이 리븐은 탱커한테 약해 아니에요 저한테도 약했어요 보니까 자기손가락 자기손가락이 저기야 쟤는 우리팀이 적이 아니라 자기손가락이 저기에요 랭게임이나 듀오랭이나 패기가 기가 막힌대 얘 패기 암만 보고 달리는거 같애 두려운게 없나봐 저스끼 아 집갔다가 인피 띄우자 아 아 나 어제 나갔어 어제 놀러가가지고 아 제발 집 아이씨 아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땅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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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 약한데? 왜 이렇게 약하냐 얘? 드레이븐 약한데? 왜 이렇게 약하냐 얘? 나 근데 한 명밖에 못 줘 메카사이언 나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벤트로 한 명 오빠 아! 나이스! 안 뺏겨 자꾸만! 순간 인증해야지 뭘 자꾸 프로그램 출연했대 나 프로그램 출연한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 그 뭐지? 옛날에 슈퍼스타K 했을때 그 뭐야 그 버스커버스커나왔을때 그때 한번 인천도 슈퍼스타K 할 때 그 뒤에 엑스맨으로 있었습니다 뒤에 손 흔드는 애로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방송 출연한 자가 없어요 오오오 ㅇㅓ 오오오오 오케이이 자 Arduino 어 어여이 시X화이 우물에서 오 오 야가빠니 이 새끼 우블레서 싸우다니 나이스 하아 들어와 나와 나와 이새끼야 나와 아깝다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